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었던 부전마산 북선전철 개통이 내후년으로 미뤄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업 시행사는 남은 피난 연결 통로 두 곳을 짓지 않는 등 설계 변경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3월 부전마산 북선전철 터널 붕괴 사고 뒤 사업 시행사가 검토하는 피난대피 통로 설계 변경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약지반 추가 붕괴를 우려해 남은 피난 연결 통로 두 개를 짓지 않는 겁니다. 대신 화재를 감지하면 열차 진입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남은 피난 연결 통로 두 개 위치를 붕괴 뒤 복구한 피난 연결 통로 옆과 사상역 옆으로 옮기는 아닙니다. 이 경우 1.5km 구간 동안 대피 시설이 없게 되는 것인데 대신 격벽형 피난대피 안전문을 6개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중간에 피난 안전대피 시설을 별도로 내부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문제는 열차 터널 안에 피난대피 통로 대신 안전문을 만드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국토부는 1999년 39명이 숨진 몽블랑 터널 화재를 언급하며 피난 연결 통로 없는 설계 변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업 시행사는 터널 붕괴 사고가 불가 악력이었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복구 공사에 5천억 원, 지연이자 4천억 원 등 9천억 원이 추가로 들었다며 국토부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반면에 국토부는 시행사가 설계 변경을 서두르는 이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붕괴 발생 5년으로 상법상 공사비 채권 청구 소멸시효 5년이 되기 때문에 시행사가 혹시 공사비를 못 받을까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 5년이 아닌 완공 뒤부터라며 설계 변경은 공사비 회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술자문회의에서 정한 공사 계획은 바꾸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